아 아 왜왜왜 아니 씨 야 뭐하던 거야 어머나 먼저 갈게 아니 뭐하던 거야 고려장 고려장 루피 짠 더 conocer 도 kid 고려장하면 안될까? 고려장 그리고 October 이 까지 수행해서 와 빨리 아니 어떻게 거길 가 한방에 형 뭐 이렇게 막 그런거 없어? 막 이렇게 고무고무노 이런거 없어? 그런거 없어 고무고무노 이런거 없어? 아 이제 애니처럼 안되네 괜찮아 상어 없어 상어 있으면 벌써 나가겠지 아 그래? 야 불 끄지마 안그래? 안그래? 한긋 kahkaha 뭐하는거야 뭐하는 거야 뭐하는? 스태민 없죠 불러올 수 있어? 에어 으아아 아 Samantha 그냥 이거 아 진짜 하하하 깜놀했잖아 진짜 아 근데 저거 뭔가 낮에 봤으면 좀 뭐 있었을 것 같은데 배가 당기는데? 배가 왜 이래? 배가 자세하게 힘이 이상한데 지금 이거? 어 잠깐만 어? 형 배가 점점 기울는데? 입에 입에 여기까지인가 봐요 입에 여기까지인가 봐 잠깐만 야 배가 기울었어 어? 아리가또 야 배가 야 야 고잉장 야 문전 잠깐만 아리가또 고잉메리오 야야 잠깐만 목적지가 목적지가 안 와 야 야 문전이 안 돼 목적지가 안 가진다고 지금 가지고 있어 지금? 야 문전이 안 돼 아핰 치 야 우전 자꾸 물에 빠져 자꾸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아니야 포기하지마 고잉메리오 우린 갈 수 있어 갈거야 우리는 우린 할 수 있어 우린 널 포기하지 않아 어 됐다 됐다 어 안전권에 든거 안전권에 든거 같아 이제 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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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그래 넌 아직 쓸모있어 이자가 36개월 남았는데 어디 죽을려고 한 바퀴 돌아볼까 우리 섬 한 바퀴 돌아볼까 우리 섬 아니 가 아니야 한 바퀴 돌아보자 배타고 우리 집까지 가자 미친 배타고 가면서 요태 한번 잠깐 들리고 아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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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밤에 보니까 무슨 어 형 저거 뭐 하늘 위에 저거 어 저현상 서프라이즈 나왔던 현상인데 그래 저현상 일어나면 지진이 일어난대 저현상 일어나면 사나 하나 죽어? 아니 저현상 일어나면 그 거기에 곧있으면 지진이 일어난대 야 야 나 떨어졌어 아아 깜달아 깜달아 아우씨 실제로 우리나라에 저현상이 일어나서 지진이 일어났잖아 이래서 이번에 그래서 SNS 엄청 화제인데 서프라이즈 뭐하는 거예요 나 밥 좀 먹으려고 하다가 됐어 야 이거 뭔가 이상해 지금 여기 갈 수 있는 거야 이거? 오오 또 빠졌어 물 또 빠졌어 형 여기까지인 것 같아 또 빠졌어 또 빠졌어 야 또 운전 안 돼 야 또 운전 안 돼 야 또 운전 안 돼 이벤 여기까지야 내가 못해 아니야 아니야 힘낼 수 있어 어 이벤 여기까지야 에이 모르겠다 에이 모르겠다 에이 모르겠다 아이 미친 에이 모르겠다 에이 고멘나사아이 아리가또 고잉짱 아리가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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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안 올라가 저 위에 없어 이제 더 이상 이거 안 된다 이거 통과된다 어 그러네 어 역시 영혼이 있는 애였어 아 아 제한테 다이나마일 때 다 썼어 아 아 아 그걸 다 쓰면 어떡해 아 가자 아 아 아 이거는 아 어 너 어딨어 아 여기 있구나 응 야 밖에 저 뒤에 달바적 와 잘 만들었다 저 아 구미호 나올 것 같다 아 저기는 구미호가 아니라 원주민이다 그니까 더 무서워 더 무서워 더 무서워 이게 어느 쪽으로 가더라 어 우리집이다 저 오른쪽에 저 저 요트까지 수행해서 가버려 가위보면서 진사람 싫어 어 나 큰일났다라 배고픈데 저 요트 가면 먹을 거 있어 그런걸로 꼬시지마 큰일났네 진짜 너 풀 조합해 풀 풀도 먹을 수 있나 플라워랑 어 아싸 치료킷 아싸 치료킷 그 알로에랑 메리골드 말고 응 그 다른거 두개로 또 조합할 수 있거든 근데 형 안주워 야 치료킷 죽고 있어? 응 나는 만땅인데 항상 와 치료킷 왜이렇게 많아 대박이다 치료킷 진짜 많이 죽었다 이 정도면 나도 여유 여유 있겠는데 많다 되게 많아 치료킷이 와 치료킷 미쳤어 지금 어 이거 아닌가 어 동전 내가 지금 지분기 치료킷이 아닌가 치료킷이 아니라 너 그거 뭐 그런걸 알코올인가 뭔가 이상한거 메딕 뭐 있던데 메드스? 그거 말고 뭐 약병같이 생긴거야 아니 이게 뭔진 모르겠는데 동전같이 생겼네 그럼 동전이야 그냥 미친 이거나 까 이거 여기 여기 많다 오케이 커리어 많다 커리어 코인이야 저게? 아 십자가 있길래 어 뭐지 대기 안까진데 이거 대기 안까진데 이거 안까진네 이거 이거 내가 깠는데 그래? 어 아침이다 너무 배고파요 이거 먹어 상어 먹어 너무 배가 고파서 우와 상어 때 미쳤다 여기서 나오는거 많잖아 지금 먹을거 초코바 안나와 초코바 안나와? 안나와 안나와 엄청 많이 나오는데 초코바 내가 지금 초코바가 안나온다고 형 초코바는 이게 저거네 뭐? 형이 먹으면 내가 없나봐 아 그래? 그러면 다 먹어 내가 열어줄게 그럼 먹어 애같은거 이상한거 엄청 많네 야 먹어 먹어 그러네 안먹으니까 이제 초코바 나오네 형 방금 초코바 없어졌지 어 없어졌어 거봐 됐어 이제나 이정도면 어 노트북 나는 지금 당장 아니면 지금만 당장 아니면 돼 뭐야 이거 아니 이거 왠 새들이 이렇게 날라다녀 요즘 내가 배에 가볼게 가만있어봐 어 형 배에 갔다와봐 어어 다녀와 다녀와 간다 걸고 집어넣지마 빛 저기 뭐야 숨차니까 반만 집어내겠다 반만 아니 집어넣지 말고 갔다와 어 안집어넣으면 상어가 안나오는거잖아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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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이상하네 아무것도 없어 너도 와 아닌데 난 아까 봤는데 어 밑에 내려오는 길 있다 여기 어 어 요트 요트에 밑에 내려가는거 있어 이제 진짜 어 요트 밑에 구멍 생겼데 나와봐 나 내려가잖아 밑으로 오케이 한번 간다 우와 우와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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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이브있다 어 어 무서워 아 진짜네 우와 우와 우유도 있네 우와 미싱 여기 누가 굶어죽었나봐 왜 어유 와 근데 요트가 대박이다 요트가 이렇게 커 완전히 이거 집이네 그니까 나와봐 이 사진은 이 사진은 아 여기 뭔가 이런 단서같은게 있구나 인간적으로 초콜릿 하나 남기지 어 이거 루팅 같이 되는거 아니야? 여기 한개 남았네 됐어 나 지금 초콜릿 세개 먹었어 아 그래 이거 우리 그 따로 루팅 되는거야 따로 아니야 몇개는 공유 돼 아니 공유 안돼 나 여기 있는거 안에 싹 다 먹었었는데 너 오기 전에 아 그래? 이제 로프 지점이 다른가봐 여기서 세이브 할 수 있다 세이브 할까? 다 했어 벌써 로프 한개 챙기고 여럿이서 아니면 생존 힘드냐고 힘들지 아 뭐야 이걸 왜 집어 뭐야 왜왜왜 뭐 푸욱 하는 소리 났잖아 나 지금 가고 있는데 어딘가 집에 왜 다 먹었으니까 가야지 어 저거 뭐지 어? 왜 왜 왜 또 왜왜왜왜 상어야? 아냐아냐아냐 여기서 큰소리 나면 상어가 나오겠지 아우씨 개무서워 어우씨 개무서워 어 개무서워 어 개무서워 아 개무서워 아 개무서워 어 개무서워 상어나 싸워 이길 수 있나? 야 야야야야야 상어 상어 리얼리티야 리얼리티 뻥치지마 진짜야 어이 진짜라니까 들어가서 확인해봐 형 들어가 형이 들어가 내가 왜 들어가 난 봤어 나 못 봤어 형이 확인해 그러면 소리나면 상어가 오는게 맞네 없는데? 없는데? 왜 뻥쳐 없잖아 아냐 아까 진짜 왔어 없는데 갔네 우와 너 뻥치셨어? 형 자꾸 유도하지만 난 절대 안 갈 거니까 흐헤헿 아니야 내가 못 봤는데 아직까지 살아있는 상어 한 번도 못 봤단 말이야 진짜? 어 내가 하이라이트 보고 와 아냐 그거 옛날 거잖아 진짜 옛날 거긴 하지만 그 영상 클립 영상 제목이 뭔지 알아? 마모님 팬이에요 상어들 미친듯이 뛰어와 없는데 헤엄쳐와 왼쪽에 있잖아 어디? 이거 아니야? 아 뭐야 물고기네 너 물고기 보고 쫓은 거 아니야?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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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수어야 개이뻐 여기서 물질하는 거야? 아니 진짜 리얼 리얼 진짜 물고기가 여기서 물질하고 있어 와 여기가 천국이네 조졌다 아 잉어 이런 애 말고 이런 애는 해수어야 여러분들 너 수박혀 죽는 거 아니야? 여러분 얘가 종류가 뭐냐면 약간 바이칼라 엔젤 바이칼라 엔젤이라는 종입니다 보시면은 뒤쪽이 위 파란색이고 앞쪽이 노란색이죠 어 숨차 뭐하는 거예요? 소리 나오고 상어가 오나 싶어서 안 와? 안 와? 안 와? 안 와? 안 와? 안 와? 야 진짜 내 잔인한 얘기 해줄까? 내가 해수어를 키우잖아 응 근데 나는 근데 나는 내가 키우는 게 쟤네들 제명이 사는 것보다 더 오래 사는 거라 생각해 왜냐면 바다에서 살면 상어한테 잡아먹힐 거 아니야 아 근데 내가 있으면은 적어도 잡아먹을 애는 없지 뭐 뭐였더라 이거 사는 재료가 뭐였더라 하나 까먹었다 기판 동전 어 그다음 이거 음료수랑 그다음 뭐였더라 알코올 같은 거랑 그다음 뭐였지 아 귀 아파 어 이런가? 폭탄을 왜 만들어 나중에 쓸 일이 있을까 싶어서 다이나마이트 응 그냥 파밍 한번 해 그게 난 제일 많던데 도끼에 뭐가 묻었다고요? 피 묻었겠지 이빨 같은 거 뭐 묻은 거 같은데 이것도 아니고 뭐지? 뭔지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 물 좀 먹고 아 이거 물 마시는 용도였구나 어 몰랐어? 깜빡했어 왜 물이 안 마셔져 없겠지 거기에 아니면 니가 꽉 찼던가 아 이제 조금씩 마셔지네 이게 없는 건가 물이 아 아 그러네 아 스테미너 칸을 봤네 내가 잘못 봤네 가자 다시 원정 가자 다시 오케오케 원정 가자 원정 가 갑시다 집이 어 우리가 일로 가보자 어떻게든가 집은 비워야 안전하네 맞아 집은 비워야 안전해 그니까 일단 이 마을 아까 앞에 있던 마을에 어 그 아이템 리젠됐나 확인해보자 오케이 동굴 한번 가야되는거 아닙니까? 동굴 가야되는데 동굴 입구를 못찾겠어 아 여기는 뭐 없나 스테미너 올려야돼 이제 쓸쓸 없네 이젠 안됐네 상대 열려있는거 보니까 그러네 아니다 여기있다 몇개는 열려있을수도 있지 아이템 나온거 같은데 어디 로프있네 두개 어 뭔소리야 이장아 괴물소리 안났어? 어 아까랑 좀 다른소리 아닌가 어 아까랑 좀 다른소리 났는데 드라군? 오오 오 그런가 우리 이런데서 드라군 한번 본적이 있어 오 아 놀래라 내가 커리어 차는 소리 오 왜왜왜왜 곰인가 곰? 아냐 곰소리가 나서 그러니까 곰이 없네 이 게임은 가져가가가 가 유명? 흐흐흐흠 진동해줄게 맨땅에 드라고 나와 유튜브에서 조만문 검색해서 보시면 포레스트 재밌게 올려놨는데 보시면 그런 장면들도 많이 나옵니다 우리 아까 일로 왔었지 나한테 물어보면 몰라 집 그렇지 근데 얘네들은 원주민들이 집을 다 비웠네 우리 잡으려고 사양당이나 보지 그런가 보다 깨 같은 것도 어디서 가면 니들 주제에 그냥 흔적을 남겨야겠어 얘네들한테는 태극기 찢는거겠지 이정도면 밥상 넣어 밥상 넣어 그렇지 그렇지 리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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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숴버려 그냥 아 이게 초코바 있네 현실 초코바 먹고싶다 아싸 초코바 가자 아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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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